안녕하세요 유키동키 구독자 여러분 동키와 진우입니다 안녕 곧 다다음주쯤에 저희 진우가 50일 촬영을 해요 근데 가족사진 촬영도 있어서 오늘 유키가 바람도 쐬고 리프레시 할 겸 서울로 머리를 자르러 간대요 그래서 저랑 진우는 집에 남아서 놀겁니다 또 마침 장애장모님께서도 이제 곧 오셔서 유키도 이제 엄마 아빠 만나야 되니까 꽃단장 하러 오늘 갈겁니다 끝이지 진우야?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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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두콘 이거 빼면 바로 올거지? 하나, 둘, 셋! 세 번 치고 툭 빼고 응! 하기 전에 바로 넣어! 알았지? 맛있어? 아빠 TV 봐야겠다 깼어요 잘했습니다 완벽해 아침부터 우유로운 식사를 즐기는 중입니다 지금 논땅역에 왔고요 10시 26분 2차 다회 예정이라서 그때까지 지금은 카페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아침식사예요 토스트랑 카페나페 시켰습니다 지금 아침식사 다 먹고 에살디 타러 가는 중입니다 에살디 진짜 오랜만에 타네요 임신했을 때는 많이 탔었는데 임신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지금부터 논땅역에서 에살디 타고 수소역까지 갑니다 수소역에서 신사까지 갔다가 거기서 미용실 갈 거예요 공기가 지구 진우가 일어나면 또 울고 아깔라고 울고 있을 텐데 괜찮을까? 과연 지금 괜찮을지 한 번덩이 카메라 볼까요? 진우 진우 아이고 아이고 알아서 알아서 일로 일로 한번 가볼게 맛있어요 진우 아저씨 수소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소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여기서 이제 지하절로 달아가고 신사역까지 가겠습니다 아침부터 애기 눈치도 안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진짜 수소한 행복이네요 이 시간 노동기가 같이 안 도와주면 낼 수 없는 시간이라서 제대로 즐기겠습니다 신사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바로 일본인 아는 언니가 하시는 미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는 중이에요 미연실 갔어요 미연실 왔어요 후야마을이도 가고 싶지만 100일 정도는 가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가야할 때 좀 당겨줄게요 완성! 완성! 여기 한일 구부로 하시는 미용실인데 제가 워킹홀리대부터 잘 다녔던 미용실입니다. 짜잔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해주셨어요. 오늘 원래 토요일이라서 쉬는 날인데 제가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근무를 하러 와주셨어요. 하가꼬 언니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50일 촬영 이쁘게 찍겠습니다. 유키덩키 진우야 김진우 아빠랑 목을 하러 갈까? 이거 기저귀 똥 터왔는데? 황금똥 우리 예쁜 진우 똥 쌌어요? 얼레리 꼴레리 똥 쌌어요? 아빠랑 좀 이따가 목욕할 거에요. 잠깐만 있으세요 진우님 밑에다 내려줄게 여기 조금만 놀고 있어요 진우야 아빠 물 받아 올게 알겠습니까 진우가 아침에도 똥을 쌌는데 지금도 똥을 엄청 많이 쌌습니다. 이제 진우랑 목욕을 하고 또 진우가 오늘 생후 52일차에요. 51차부터는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영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받고 있어요. 진우야 잘 놀고 있었어요? 수영부터 하고 목욕하자 물 다 됐다. 수영이니까 문 닫고 들어갑니다. 아기 문 좋아 아기 문 좋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진우야 수영이 봐 잘 놀아 진우야 잘 놀아 빨리 잘 놀아 어허허 뒤로도 가 반가워요 아빠 한번 보여줘 아빠 쪽으로 오세요 아빠 쪽으로 오세요 어느 나라 유리 한 바퀴 넘어가 따뜻하지 김지너 진우야 씻자 아 아빠라 어디 걸어가자 수영 이제 끝! 진우야 끝났어 어우 이쁘네 이게 뭐야 바다사나이야 바다사나이 진우에요 진우 우리 진우에요 아빠랑 수영하고 목욕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우야 밥줄게 아빠 이이샤 유키덩키 유키덩키 방금 수소역에 왔습니다 지금 수소역 프리스할디 타는 시간까지 한 1시간 정도 있어서 잠깐 롯데리아가 왔어요 이거 빨리 먹고서 기차 대기하겠습니다 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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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탕 요구 배달 태루 아이고 손사귀 안 했더니 자다가 방금 스크래치 났습니다. 아이고 손사귀 안 했더니 자다가 지금 방금 스크래치 났습니다. 아이고 손사귀 안 했더니 자다가 지금 방금 스크래치 났습니다. 얼굴에 지 손톱을 긁어가지고 스크래치가 두개가 났어요. 지금 손톱을 자라는데도 스크래치가 나네 아이고 지누야 지누야 잘 잤어요 지누야 우리 예쁜 옷 입고서 엄마 보러가자 지누야 이렇게 해야겠다. 너무 커서 유기덩키 유기덩키 우리집에 도착했어요 짠 동개는 잘 있을까요? 진호랑 동개가 마주 나와준다고 하는데 어디 있을까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이렇게 좋네요 이태민 구독자님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누야 처음이지? 이렇게 나온거 처음인데 우리 진호 엄마 보러가자 엄마 보러 지누야 어디있어? 지금 가고있어 어디? 거기 버스 타는데 밖에서 올라가는데 있잖아 아 뭐였어? 안녕 저기있네 안녕 안녕 어떻게 내려가지 계단으로 내려갈까? 저기 엄마 있네 엄마 저기 진호야 확대하니까 잘 보여 진호야 엄마 왔네 진호야 엄마 이뻐졌다 이뻐졌어? 엄마 이뻐졌다 엄마 왔다 고생했어 진호야 자는거야? 자는거지 엄마 목소리 돌려 에이 진호 웃는다 자 이렇게 유키 없이 혼자 진호보기 한번 해봤습니다 어땠어? 할만했어? 그래도 나름 잘 놀았어 진호랑 오늘 진호랑 이렇게 유키랑 가족끼리 나온거 처음에요 그래서 이제 산책하고서 집에도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